친구들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이랑 유튜브 수업을 하면서 아무래도 시간에 제약이 좀 있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궁금해했던 질문이나 아니면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런 말들을 같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텐데 그렇게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한 게 바로 있어요 바로 뭐냐면 여기 아래에 선생님이 만든 이메일 주소가 나갈 거예요 이 이메일 주소로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 수업을 보면서 궁금했던 내용이나 아니면 선생님한테 꼭 이거는 물어보고 싶어요 하는 내용이나 아니면 선생님 저 오늘 축하할 일이 생겼어요 저 오늘 생일이에요 저 오늘 무슨 무슨 날이에요 그런 축하를 받고 싶은 그런 날들이 있으면 선생님 말했던 이 이메일 주소로 많이 많이 사연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가끔씩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그게 내용이 생각이 나고 그러면 우리 친구들 꼭 기억을 했다가 축하할 내용들 궁금했던 내용들에 대한 질문의 답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메일 주소로 많이 많이 사연 좀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